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실장입니다 제가 오늘 드디어 탁송을 이렇게 보냅니다 오랜만에 탁송을 보내는 거고요 제 유튜브 티볼리 차량을 보시고 경남 사천에서 문의를 주셔가지고 한 번에 딱 믿고 녹취계약서 작성 후 어제가 토요일이었고 오늘이 일요일인데 오늘 오전에 이렇게 바로 탁송을 보냅니다 이렇게 믿고 구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외관이랑 전체적인 컨디션은 다시 한 번 체크했고요 그리고 저만의 작은 선물을 이렇게 또 안에 디퓨저랑 그리고 이렇게 앞에 전화번호 붙여가지고 또 안에 조금 이렇게 깨끗이 닦은 다음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서 차 안에 넣어둘 거고요 지금 탁송 기사분이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고객님에게 딱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보시면 실매물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정말 그 누구보다 앵카나마 이런 홈페이지 보면 사진만 이렇게 올라가져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영상 실매물을 계속 찍어서 올리고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있는 그대로 올리고 있어서 허위 매물 없이 안전하게 탁송이나 직접 오셔서 구매 가능하시니까요 언제든지 박경실장한테 전화 문의 주시면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탁송 완벽하게 해서 보내고요 또 고객님이 받고 이렇게 소중한 댓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릉부릉 박경실장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박경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